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제가 문재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. 사실 제가 그동안 문재인과 관련된 뉴스를 잘 안했습니다. 왜? 되기 싫어서. 그런데 이건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민주당이 풍비박산이 나며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저기 양산에서 책방을 열고 유유자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게 누구냐? 바로 문재인입니다. 자 지금 문재인이 어떻다라는 겁니까? 책방 열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5,500권을 팔고 1만 명이 방문을 했다라는 거예요. 돈 엄청 벌고 있죠.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어제 저한테 누군가가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.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자 무슨 얘기냐? 보십시오. 신규 여러분. 평산 책방. 문재인의 책방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답니다. 네? 자원봉사자. 어? 저 책방 문재인 책 파는 데 아닌가요? 저희 책 파는 데 아닌가요? 저희 수익금 나라에 돌아갑니까?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. 이거 뭐야? 야... 심지어 몇 명을 모집하느냐? 50명이나 모집합니다. 50명이나. 네? 활동 혜택이 뭐랍니까? 평산 책방 굿즈랑 점심시간 및 간식을 제공해준다라는 거예요. 자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굿즈 주고 간식이랑 식사 제공한 이후에 나머지는 열정패인 겁니다. 신규 여러분. 나머지는 열정패인 거예요. 자 그런데 시간도 어느 정도냐면요. 이 정도 됩니다. 자 평일 오전, 오후 종일반이 있습니다. 평일 오전은 10시부터 14시까지. 오후는 14시부터 18시까지. 종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. 이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고, 이 많은 시간은 일을 하는데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? 공짜로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. 공짜로. 네? 열정패이자 열정패이. 야 아주 그냥 돈독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아니 문재인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? 열정패이는 착취가 안 된다면서요. 네? 열정패이 하면 안 된다면서.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는 뭐 하는 겁니까? 지금 이렇게 열정패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.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겁니다. 신규 여러분. 보세요. 자 보시면 활동 혜택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? 점심시간 및 간식을 제공한대요.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는데. 야 신규 여러분. 이 밥도 이 밥도 종일봉사자만 식상을 제공한답니다. 자 그러니까 오전,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밥도 안 줘. 네? 보시면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.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. 딱 봐도 밥 먹을 시간 아닙니까? 밥 먹을 시간. 그런데 밥은 종일 밥만 준다.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. 하루 종일 문재인 책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식사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. 와 대단하다. 네? 대단해. 아니 저기요. 사람이 먼저라며. 네? 사람이 먼저라면서요. 야 이런 사람이 밥도 안 주고 열정페이로 사람을 부린다. 야. 아니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요. 아 소득을 줘야지 그러면. 그래야지 뭔가를 주도할 거 아닙니까? 소득주도성장을 그렇게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 왜 소득을 안 줘요? 이상한 얘기를 지금 문재인이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. 이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이거 뭐 하면 됩니까? 띄워주세요. 네? 이거 제가 보여드린 거 다른 게 아닙니다. 이거 뉴스를 띄워주시면 됩니다. 뉴스를. 이거 아직 그 어떤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. 어느 언론사에 보도가 안 됐어요. 자. 이거 띄워주셔야 됩니다. 네? 문재인이 열정페이로 사람을 부리려고 한다. 심지어는 뭐 하는 겁니까? 일하고 밥도 안 준다. 네? 밥도 안 준다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?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띄워주시면 됩니다. 자.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. 그러면 밥을 어떻게 줄까? 밥을.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야 설마 이거 주려나? 문재인 세트. 네? 문재인 세트. 문재인이 과거 중국에 가서 혼밥을 했던 그렇게 먹었던 꽈배기 세트 이걸 주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아 혹시 김정숙이 짜파구리를 끓이나? 라는 생각도 제가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. 문재인 세트를 주든 짜파구리를 주든 사람한테 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뭘 주든 간에. 무엇보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숙이 저 진주 반지 하나만 팔아도 밥 주겠다. 안 그래요? 신규 여러분? 저 진주 반지 하나만 팔아도. 저렇게 감추었던 진주 반지. 저거 하나만 김정숙이가 팔아도 뭐 하는 겁니까? 몇 명이에요? 아까 보신 것처럼. 50명 아닙니까? 50명. 50명 밥 주고도 남껏어. 보시는 것처럼 진짜 돈독이 올라도 정도껏 올랐다. 장난이 아니다.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책을 팔아도 내 돈. 거기에서 커피를 팔아도 내 돈. 대신에 니들이 일하는 건 자원봉사. 무료. 이게 바로 문재인의 정신이다. 이게 바로 문재인이 말했던 사람이 먼저다. 라는 겁니다. 뭡니까? 내 사람이 먼저다. 나부터가 먼저다.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이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? 이거 띄워주십시오. 다시 보여드립니다. 이거 띄워주세요. 문재인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라는 것.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50명을 모집한다라는 것.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? 지금 이렇게 오전, 오후 종일반으로 모집을 하는데 밥은 종일봉사자만 식사를 제공한다라는 점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여론에 띄워주십시오. 그래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?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고 뭐 하는 겁니까? 저 평산책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? 자, 제가 보여드린 이 뉴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괜찮으셨다면 다른 분들에게 공유 추천도 부탁드리고요.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일요일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